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공개 강의 행정기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사실 수업 들으시면 교재 안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행정기본법만 쭉 한번 보는 거죠. 일종의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의 경우는 기초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었던 학생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게 되죠. 대부분은 사실 교재 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행정기본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던 취소라든지 철회라든지 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행정상 강제에 있는 대집행, 이행강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행정기본법이 특별히 들어가면서 중요해지는 것들이 이어서 2절에 있는 6조, 7조, 8조에 있는 날짜 계산하는 것들도 워낙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한 2년 정도 유예기간 있다가 봉인이 해제됐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조문들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 상당히 중요하죠. 맨 마지막에 36조부터 있는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심사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본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거의 행정기본법은 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그런 점을 가만히 있어 보시고 교재에 있는 분들은 교재 앞에 있으니까 교재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에 없는 분들은 아마 자료가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 살펴봅시다. 근데 행정기본법을 하기 전에 제 수업은 또 뭐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항상 처음에 이 구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죠. 등장인물. 자 국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국문입니다. 물론 지방국문으로 가는게 어디있지만 여기서 행정법에서는 통칭해서 그냥 국가국문으로 통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에 각종의 법적인 관계 행정상 법률 관계라 하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행정법 경기를 펼치게 되죠.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행정법 경기는 국가국문 여러분들이 저 국민한테 먼저 선제공격을 하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되죠. 행정작용이라고 표현하죠. 각종의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물론 행정작용의 핵심은 행정행위가 있습니다만 행정입법도 있고 기타 등등 공법상계약 행정지도 같은 여러가지 행정작용도 있죠. 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은 마음대로 막 하는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 원리를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법치행정의 원리죠. 법치주의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적,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거에 이제 확장판들이 되겠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행정업무가 처리되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정작용할 때는 법의 정해진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적, 병역법에 따라서 입영명령,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영업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업과 각종의 액션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개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주로 많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행정상 관계, 행정상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죠. 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각종의 행정작용의 궁극적인 목적,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국가가 내세우는 멤버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 공익실현작용이 되겠죠. 세금을 걷어가서 조세행정상에서 마련된 재원을 전체 공공의 이익을 수필한 비용을 객출해서 조달하는 작용이 조세행정작용이 되겠죠. 왜 국가가 분명히 허가받고 영업을 하느냐. 허가 안 받고 영업할 경우에 질서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질서유지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국가가 음식점영업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일단 금지해 놓고 요건 갖춰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넌 해도 좋다. 이게 허가제도의 질이죠. 공익이죠. 국가가 왜 군대 가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입양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공익이라고 하는 게 세부적인 것. 이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배웠던 건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립. 이게 이제 세 가지가 통칭에서 공익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의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반대편의 국민은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사익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인데 이건 이제 사익은 저는 즐겨 쓰는 표현인데 막상 판례의 원문이나 보면 사익이라는 표현을 잘 쓰질 않습니다만 서로 대칭되는 것이니까 사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야. 물론 이타적인 국민도 있긴 합니다만 법에서 가정하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개인의 이기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조화가 기본이고 그 조화를 달성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분쟁, 갈등의 요소를 안 듣고 있죠. 국가는 세금을 거둬 가려고 하고 국민은 세금 내기 싫어. 국가는 그러면 군대에 보내려고 하죠. 국민은 군대에 가기 싫단 말이야. 국가는 허가받고 하라고 해. 그런데 국민은 허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행위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기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법이라는 기준이죠. 물론 이 기준도 누가 만들어?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회가 입법부가 만들죠. 그래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가 됐죠. 행정부가 각종 법을 집행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사법부, 국가기관이죠. 여기 우리가 권력분립, 삼권분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국가의 시스템의 가장 기본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행정부 경기 출발점이고 전반전이죠. 그래서 각종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공무원이 적법하게 하고. 그러면 상대편이 있는 국민은 국가 간 적법한 공권력 행사작용에는 복종하는 의무였죠. 대다수 국민들은 성실하게 의무를 잘 이행하죠.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은 98%도 법을 잘 지키고. 국민 98%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사회가 서로서로 페어펄레를 함으로써 사회가 그렇다고 우리가 굴러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죠.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다. 룰을 안 지키는 것이 국민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죠. 먼저 국민이 룰을 안 지키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했는데 98% 국민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2% 세금 안 내고 계기는 국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을 같이 다루면 안 되죠.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는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작용을 해야지 말빨이 맥히죠. 그래야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 안 내고 계기면 강제로 징수당한다. 이자까지 쳐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지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행정법 경기 후반전 3편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되겠죠. 다만 이 후속작용도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안 돼. 어떤 수단이 되는 건지 그걸 우리가 3편에서 배우게 된 거죠. 반면 여러분이 하는 행정작용도 법에 따라서 늘 적법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정작용이 행정작용이 법에 위반했다. 위법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사익,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처음부터 적법하게 한 것도 법치주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도 법치주의죠. 그래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4편 행정구제법이죠. 다만 이 구제도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아무도 막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받게 되는데 어떤 구제수단인가 그리고 그 구제수단을 그친 결과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줬는가 요거 살펴보는 거죠. 이거 아마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맨날 듣는 겁니다. 기본반 수업할 때도 듣고 심화 때도 듣고 필요함을 수시로 드러내고 설명을 했던 것들이겠죠.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한 번 더 한 이유는 행정기본법도 결국 요 그림을 계속 활용을 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펼쳐놓고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킨 것이다. 그 점 보시면 됐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행정작용.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이죠. 행정작용을 할 때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행정기본법이죠. 근데 이게 행정기본법인지 입법 배경 뭐 이런 거죠. 우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2021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법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어. 우리가 민법이나 헌법이나 헌민형 같은 경우에는 통칙규정이 있어. 헌법이란 큰 법이죠. 민법, 형법과 어떤 통일된 단일 법전이 있는데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 개별법의 집합제가 되겠죠. 아까 했던 병력법, 세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여권법, 주민등록법, 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의 한 90% 이상 95% 이상은 다 행정과 관련되는 법인데 행정법이란 이름의 법은 없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 개별법의 집합제였다. 그게 행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교수들이 야 이것도 뭔가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행정법 교수들의 주장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2021년도에 비로소 행정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룰을 만드는데 그게 행정기본법이죠. 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있으나 대부분의 조문은 우리가 기존의 행정법 교수들이 하고 책에서 배우던 내용을 그냥 명문 규정화 시킨 것에 불과해. 예수국의 대표인 게 8조부터 나오는 행정법의 법원칙이죠. 이 법원칙은 굳이 이게 없어도 이미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통일되어 온 거죠. 8조, 법치행정원리, 9조, 평등원칙, 10조, 비례원칙 이런 것들이 다 행정법의 1번 원칙이고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특이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논의되는 것을 조문으로 명문 규정화했다.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물론 교수들 중에서 1, 2부 그런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어 보지 않는데 기존 하던 것이 그냥 문서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아까 몇몇 조문들 있죠. 이의신청이라든지, 재심사라든지, 제재처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간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조문에 비해서 특이한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조항들은 거의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있고 이것보다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수들도 있긴 했습니다. 또 문제는 너무 확대시켜 버리면 조문이 많아져 버리면 또 뭐가 됩니까? 이게 큰 틀을 잡는 기본법 원칙에는 안 맞지 않느냐 여전히 기본 룰만 이야기해 놓고 자유부적인 것은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이죠. 일단 그건 교수들의 배경 설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 특이 강조되는 조문들은 좀 더 올 수 없는 방향이 그런 거죠. 특이 중료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도 그대로 그냥 반영해서 한번 확인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 점을 보시면 되겠다. 자 일단 행정기본법 여기까지 먼저 보시고 총칙 1장이죠. 기본법 1장 총칙 제1절 목적 밑적이죠. 모든 법의 일조는 다 목적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 거죠? 좀 같이 볼까요?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뻔한 이야기들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권익보호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그 목적을 하려면 어떤 것이냐 민주성, 적법성, 그리고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이게 되겠죠. 민주성, 적법성, 적성성, 효율성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중간 목적 법학 표현하면 종국 목적, 중간 목적이죠. 중간 목적이면 적을 필요는 없어. 절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적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가끔씩 가다가 목적 적어놓고 괄호 안에 들어갈까 해가지고 사실 보면 아는데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이 네 가지는 한 번 정도만 봐 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2조, 정의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뜻 그러니까 2조는 또 각종의 정의, 각종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용어의 개념을 정의내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문은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그대고는 정의가 좀 있죠. 그래서 봅시다. 1, 법령 등이라는 다음의 각목의 것을 말한다. 이제 용어 다르죠. 용어 이것은 수험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조문의 순서가 있죠. 조, 그 다음에 항, 그 다음에 목, 호, 그 다음에 목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 호, 가, 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는 앞에 제일 큰 표제 있죠. 동그라미는 항입니다. 근데 이건 일단 항은 없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그냥 숫자만 있는 것은 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나다 이것은 목이 되겠죠. 그래서 일, 호, 가, 목이죠. 그럼 다음은 법령 등이라고 하면 다음에 각목의 것을 말한다. 먼저 법령이죠. 자 그럼 이걸 왜 가져왔느냐. 행정은 법에 따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또 기본 수업시간에 하는 거죠.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재에 아마 29페이지 있는 그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우리가 법치 행정의 원리가 되겠죠. 법치 행정의 원리가 되겠는데 그러면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될 때 이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법이 사람들이 인식할 때 어디다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식하는가 이걸 존재 형식 인식 근거라고 표현하죠. 그걸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되니까 법의 근원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원이라고 한자로 표현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법의 종류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법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있긴 합니다만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그걸 법원인데 종류라고 해도 크게 무리 없죠. 그럼 우리가 법은 크게 눈에 보이는 법 성문법이죠. 문장의 형식으로 알려진 법 성문법 문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되는 거예요. 불문법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문법은 상하당의 구조 다시 나누죠. 헌법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교 자치법교 이렇게 되겠고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죠. 성문법이 없을 때 불문법이 보충적으로 주는데 불문법은 관판조죠. 관서법 판례법 조리법 관행의 반복 법적인 악신 판결의 반복 일정한 법원리 조리법은 행정법의 일본어식 이게 이제 성문법 불문법 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죠. 그러면 법령등이라고 돼 있죠. 그럼 법령등은 뭐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부 그러니까 법률과 법령의 의미는 좀 다르죠. 법률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법이죠. 행정부가 만든 명령은 또 우리가 뭐로 납니까.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긴 하지만 행정부 안에서도 명령에 보면 다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여기 있죠. 대통령이 만든 행정입법을 대통령령 보통 시행령이라고 하죠. 총리령 부령은 국무총리나 각 부장관이 만든 걸 총리령 부령인데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얘들이 명령인데 합쳐서 법률과 법령의 의미는 좀 다르죠. 법령은 법률과 법규 명령을 줄여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게 1번. 그리고 두 번째 반갈로 2번입니다.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및 감사원 규칙이죠. 얘들은 꼬리말은 다 규칙이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행정입법은 뭐야 행정부가 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정 요게 대법원을 차지해 그런데 각 부도 다른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도 각각의 입법작용 사법작용을 할 때도 규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부가 만드는 국회법 안에는 세부적인 국회 규칙이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의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만든 대통령령 총리령 부정을 주로 말하지만 국회도 법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 밑에 국회 사무체에서 만드는 국회 규칙이 있겠죠. 대법원 규칙 그리고 선관위 규칙 이것도 법령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겠죠. 넓게 보면 법규명령이야. 넓게 보면 법규명령인데 행정입법이라 하기는 좀 곤란하죠. 하는 주체가 다 다르니까 국회 규칙을 행정입법이나 입법입법 사법입법 이런 표현들은 안 쓰거든요. 다만 또 넓게 보면 법규명령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애들이 시험문제에 나올 일은 별로 없죠. 일단 이것도 법령 안에 포함을 시키고 양관로 3번 반관로 3번 여기 중요하죠.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이건 우리가 명령을 다시 뭐하고 나눕니까? 보통 우리가 명령하면 특별한 전제 없이 물어보면 법규명령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법규명령에 비교되는 말이 뭐예요?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 행정규칙이야. 그럼 행정규칙은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 위임이 없어도 되는 대신에 법적 구속력은 없죠. 그런데 위임이 없어도 된다는 거지 위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 그럼 이거는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은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알맹이는 법규명령을 기능을 안 하고 나중에 중간에 나오지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게 좀 다소 생소하지만 공부를 좀 할 학생들은 행정입법에서 보통의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법령부터 위임받아서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반갈로 3번이 위임을 받아 그러니까 법률이나 법규명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임받은 사안을 정하는 행정규칙. 이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적으로 법규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처럼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 반갈로 3번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까지 포함해서 법령 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치부교는 이거죠. 자치부교는 그러니까 법령 등은 뭐까지 포함한다. 국회 규칙 등 그다음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자치부교는 여기 있죠. 그래서 조례와 규칙이 해당되는 것이겠죠. 됐어. 그다음에 2번 행정청. 행정청은 우리가 또 뭐였습니까. 행정청은 행정주체죠. 국가는 행정주체야. 법인이죠.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지급되는 행정주체가 그러니까 국가, 지자, 공공단체, 공무수탁사회는 행정주체가 되겠죠. 그럼 행정주체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지급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그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라는 인데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은 어떤 특정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대통령 기관에 있는 어떤 특정 개인이 있을까요. 지금은 윤석열은 개인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기관에서 의사결정 외부에 표시하면 대한민국의 권리와 임무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관계 요게 이구도죠. 이것도 우리가 행정법 앞에서 도입부에요. 1편에 보시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해가지고 108페이지인가 거기쯤에 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의사를 결정을 해서 외부에 표시하면 그 권리의 의무가 궁극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은 누구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귀속되죠. 그래서 그런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 기관이 누구냐. 행정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외부에 표시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관 이걸 행정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에 보시면 보통 장관, 대통령, 총리, 장관이 주호가 되겠지만 행정청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에 보니까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우리가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죠. 그리고 누구도 있습니까? 거기에 관한 사인. 이 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공무수탁 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직접 권한을 행사 국가의 의사결정기관인 행정청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부분이지만 그 권한을 다시 공공단체를 만들어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겠죠. 또 개인한테도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그 개인으로 권한을 넘겨받은 게 사인. 공무수탁 사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등장이 보통. 여기 안에도 사실은 책 본문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런 말들이 아직 잘 안 와닿지만 그러나 공무수탁 학생들이 그걸 한 번 더 조문으로 복습 확인 학습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 당사자. 처분의 상대방.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당사자라고 하면 국민이 되겠죠. 그리고 4. 사호죠. 처분. 이 처분은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는 우리가 행정법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조문 어디에 보더라도 행정행위라는 네 글자는 거의 잘 없죠.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법조문에는 처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이 처분은 행정행위하고 거의 동의어처럼 지급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실제 법조문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죠. 그럼 처분은 뭐냐. 공 공건력 행사죠. 그 거부 그리고 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공 거 준 요게 처분이죠. 처분 등 하면 거기다가 뭐가 포함됩니까. 재결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분인데 그럼 이 처분이라는 용어는 사실 각종 법에 다 나와. 우리가 행정법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행정절차법에도 처분 개념이 나옵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도 처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네 가지 법의 처분 개념은 똑같습니다. 공 거 준이죠. 물론 앞에 수식이 붙어있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행하는 법 집행과 구체적이라는 말은 행정의 특징이 개구죠.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 밑줄 그 거부 밑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그래서 이걸 통치해서 행정 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분 공 거 준. 이거는 네 가지 법에 똑같이 개념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고요. 자 5호 제재 처분이죠. 제재 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죠. 면허 취소 처분이 제재 처분입니다. 청소년한테 술 팔면 안 되는데 술을 팔았죠.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죠. 이게 의무를 위반했을 때죠.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이게 제재 처분. 다만 30조 1항 각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재 처분. 제재 처분의 개념에서 이걸 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봐 두시고. 다만 이거는 실무적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수험학적으로 단서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는 잘 않을 것이니까 좀 편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조 정의. 그러면 2조 또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법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정도가 되겠죠. 됐고. 자 3조 봅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이거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가지다. 뻔한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다음 이제 적법 절차죠. 뭐도 중요합니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적법 절차. 그건 살짝만 비추실까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법. 당연한 거죠.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경비 개선할 책무를 가진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뭐 장난칠 건 없죠. 책무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혹시 문제가 보기에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일종의 상식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이죠. 1항. 행정은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공익계로 줄이면 공익이죠.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보통 우리가 공무원 하면 늘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죠. 공무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공무원들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냐. 네가 나서서 그렇지 않아서 실제 행정현상에 실무자들 들어보면 오히려 나서는 사람이 책임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죠. 모난 돌이 적맞는다. 이게 공무원들의 복무신조 중에 하나거든. 괜히 나서지만 중간만 하라는 문화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니까 뭐야. 좀 적극적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입니다. 뻔한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의 특징들이 다 있잖아. 개별적, 구체적, 적극적 우리가 개념징표서를 보면 있었죠. 그런 용어들이 액티브라고 했잖아. 액티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라. 이게 행정의 속성이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이 잘 안하니까 그런 걸 하도록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해 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라. 적극이죠. 2항. 국가는 지방자치 등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위협에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반 여건을 조성하라. 뭐 뻔한 이야기들이죠. 이와 관련되는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된다. 3항. 1항, 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안. 대통령령. 그러니까 법률에서 뭐로 정하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죠. 물론 대통령령이 있긴 있는데 그냥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된 대통령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내용까지는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옵니까?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정도만 나중에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특히 대통령령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를 그대로 가져왔느냐. 우리가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중에서 어떤 걸 기억납니까? 공무원한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한테 선택적 청구 가능, 구상청구 가능, 경과실일 때는 면책이죠. 그런 취지가 고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쭉 있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부하는 건 너무 우리가 오바이고 문제가 나중에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기출문제 풀이 했었죠. 그때도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거기에 일부 조항들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 수준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 개인한테는 책임 묻지 말아라는 취지의 조항이 거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일단 4조. 행정의 적극적 취지.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랑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 우리가 보통 일반 법이라는 걸 선언해놓고 있지만 다른 법의 특별 규정은 그걸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이법. 행정기본법은 일반 법이라는 것을 밝혀놓고 있죠. 다만 이왕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행정하는 다른 법률을 제정 개정할 때도 이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 법의 목적 원칙 기준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라. 노력하죠. 노력은 뭐 하나 못 잡고. 어쨌든 뻔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도 보시면. 그래서 1조부터 5조까지는 쭉 보니까 별로 특이한 건 없죠. 그다음에 정의 규정에서 이런 구도를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확인해서 보도록 하고. 자 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자 요거 아주 중요하죠. 이건 아마 2021년도 3월 23일부터 시행됐던 것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중요한 것인데 여러 차례 기초 문제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조항이긴 합니다. 익숙한 조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는 거죠. 자 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이랑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중한다. 자 행정법에 뿌리는 민법이죠. 베이스는 민법.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이겠죠. 그러면 민법에 보면 날짜 계산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법에 있는 규정.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조가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고 거기에 없으면 행정기본법. 또 행정기본법에 없는 규정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민법 규정을 먼저 기간 계산이죠.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 규정을 먼저 보는 거죠. 민법은 날짜 계산할 때 원칙은 초일 불산입. 첫째 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게 원칙적으로 초일을 불산입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이쪽에는 체계했으니까 이것까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초일을 불산입하고 시작하는 기산점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겠다.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날짜 계산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이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요. 종료되는 거죠. 종료되는 것은 마지막 날이 뭐일 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이 길. 다음 날. 다음 날 만료된다. 이 길에 만료된다. 이게 민법의 좋은 문제. 일단 이걸 전제를 깔아야 여기에 있는 6조, 7조, 8, 7조 이상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만료가 됐을 때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이 길. 다음 날 만료한다. 이게 민법 규정이죠. 그럼 일단 그게 1항이고요. 다음은 2항 봅시다.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뭐예요? 침익적인 작용이 되겠죠. 침익적인 법령, 침익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분리할 때는 그러지 않다. 다만 단서적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면 다음 각호 뭐냐. 1항, 1호 볼까요? 기간을 1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그럼 이제 법령도 그렇고 처분도 그렇고, 처분은 아까 뭐였습니까? 어떤 처분을 할 때, 처분을 할 때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죠. 그러니까 처분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했을 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1호, 2호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 허가 받아가지고 영업하다가 청소한테 술을 팔았죠.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단 말이야. 영업정지 3개월 처벌한다. 영업정지 3개월 처벌을 받는데, 3개월 처벌하는데 오늘 영업정지 3개월 처벌. 그러면 이 규정이 없으면, 기존에 같으면 초일을 불산입하니까 뭐하는 것이야? 오늘은 빼. 언제부터냐. 내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벌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는 거죠. 1호의 의미가 그거죠. 그러니까 봐봐. 1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받는 날부터 바로 영업정지 3개월 날짜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첫날을 바로 산입하죠. 첫날을 산입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는 거죠. 그리고 2호는 이거 연결되는 거죠. 원래 마지막 날이 3개월 제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야. 또는 공휴일이야. 원래 민법규정에 따라 한다면 뭐가 되는 것이야? 그 다음 날 만료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루라도 하루 늦게 시작. 요거대로 한다면 하루 늦게 시작. 첫날 안 나니까 하루 늦게 시작하고 하루 늦게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영업정지 같은 침익적 처분은 제재 처분은 굳이 말 필요 없이. 굳이 마지막 날 토요일인데 1월부터 바로 영업을 계시해도 거기에 문제없죠. 그래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 첫날 산입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는 그날로 말려줘요. 그날로 말려온다. 그래서 이런 조문들은 조문 자체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 첫날 산입한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 마지막 날 토요일 공휴일 때는 그날로 만료하죠. 그날로. 그러니까 이 길 만료가 아니라 그날로 만료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날로 만료하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인데 만료 안 하죠. 그 다음 일요일날 만료 안 하죠. 월요일날 만료하기 때문에 화요일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해버린 것이겠죠. 그쪽으로는 상대의 의미겠죠. 그래서 첫날을 산입한다. 그래서 첫날을 산입하죠. 그리고 일단 조문을 일단 중요하면 첫날을 산입하고 토요일 그럴 때는 그날로 만료하죠. 그런데 이 의미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조항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법조항에 비해서 특별조항이 되는 것이겠죠. 그게 6조. 자 7조 봅시다. 법령 등의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 등이죠. 행정규칙까지 포함되는 것이겠죠.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역시 계속 민법을 전제로죠. 그러면 이 행정기본법 7조조항이 있기 전에는 어땠느냐. 법을 오늘 공포해. 그런데 보통 공포 즉시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1월 3일 날 공포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법은 우리가 뭡니까. 공포라는 절차가 필요하죠. 공포라는 절차가 필요하죠.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요. 20일이 경과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공포한 날은 넣는다 뺀다. 오늘 공포하면 초일을 불산입하죠. 그래서 오늘 빼. 언제부터 날짜가 시작되냐. 1월 3일을 공포하면 오늘 빼고 1월 4일부터 날짜가 기산이 되는 거죠. 그럼 1월 4일부터 날짜를 따져가지고 20일 되는 날까지가 유예기간. 그 날. 그러니까 조금 그거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게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통상적인데 옛날에 뭐냐. 공포 즉시 시행한다.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오늘 공포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공포를 했는데 부칙 규정이 이제 특별 규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문 부칙 규정은 공포 즉시인데 우리가 뭐야. 날짜 계산할 때 초일을 불산입하니까 현시가 좀 우리가 국어적으로 법상은 좀 안 맞죠. 공포 즉시 시행한다 했는데 날짜는 첫째 날 안 나오니까 오늘 공포하지만 효력은 언제부터 생겨? 내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게 이제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공포 즉시 시행한다면서도 오늘 공포했는데 바로 시행 안 되고 첫째 날 빼고 내일부터 시행한다. 이건 좀 모순 아니냐. 이건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죠. 그래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라고 될 때는 그날. 그날이 기산점. 그날로 시작을 한 거죠. 그날 시행. 시행이죠. 조문에 충실하면 시행일이죠. 시행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시행일이. 이게 이제 그날이죠. 그날 바로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1월 3일 날 공포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면 진짜 그날부터. 1월 3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그게 이제 1호죠. 1호가 되겠고요. 2호는 사실은 이 조항이 없어도 기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포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때는 공포 한 날 첫날을 산입하지 않죠. 그 얘기는 원래대로 초일부 산입. 그러니까 오늘 빼고 이제 내일부터 쳐서 20일이죠. 물론 이제 20일은 예시가 특별 규정이 없으면 20일이고요. 유예경을 별도로 둘 수 있죠. 공포 한 날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1부 장이 2년 동안 유예경을 준 적도 있었단 말이야. 같은 원리가 작용되겠죠. 그래서 공포 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에 지난 시점에 효력이 생길 때 그때는 공포 한 날 초일을 빼는 거죠. 초일을 역시 불산입한다. 초일을 불산입한다. 이건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공포 적시 한 달 때는 시행이죠. 그날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호. 3호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연장선상이죠. 20일이 경과 한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데 마지막 날 20일 되는 날이 뭐예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요. 그러면 이 조항이 있기 전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이게 적용받기 때문에 20일째 되는 마지막 날 토요일이면 아직 만료가 안 돼. 일요일날도 아직 만료가 안 돼. 월요일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것도 좀 불합리하죠. 법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일 경과가 이제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게 1호가 됐고요. 2호가 됐죠. 3호. 3호는 공포한 날도 일정 기간 지는데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조문에 있는 대로 하시면 시행할 때 그 말이죠. 그 마지막. 말일. 마지막 날이죠. 한자로 말일이 역시 토요일 또는 공포한 날 되니까 20일 경과 이걸 따지는데 20일 따지는데 말일이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날로 만료. 그날로 만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20일 되는 날이 토요일이면 그날로 만료하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죠. 만약에 일요일이면 일요일 만료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항이 없으면 이게 적응될 사항. 그러니까 이 조문의 의미들을 따라서 봐야 되겠죠. 이 조항이 없었다면 요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도 토요일 일요일 따져가면서 효력 발생 시점이 되니까 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학자들이 법을 만들고 입법자가 초안을 만들고 입법자가 그걸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1호 2호 3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문이 있긴 합니다만 조문을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의미가 없어. 조문이 주는 의미를 잘 기억해서 해야죠. 독해가 필요한 것이죠. 조문이 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변형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특히 조문을 기계적으로 외워서는 의미가 없고요. 조문이 주는 의미. 특히 1호하고 3호가 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거 보시라. 그래서 이것도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7호 됐고 7조 됐고 7조에 2 이거 워낙 유명한 거죠. 작년에 나이 윤석열 나이 이렇게 만나이로 통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나이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이들이 좀 줄어들고 했지. 7조에 2 중간에 끼어들어갔을 때 1-1, 1-2, 1-3 중간에 끼어들어간 거죠. 만약에 이거 집어넣는다고 외워버리면 7조 다음에 8조에 버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조문이 한 개씩 밀려버리면 또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죠. 그래서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다시 1-2-3 이런 방법이죠. 중간에 끼운 거죠.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미 뭐 이건 잘 알고 있는 거죠.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의 특별 기능을 제외하고는 첫째 날 났습니다. 출생한 날로부터 산입하죠. 이거는 사실 이 조문이 있기 전에도 뭐예요. 민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연령 계산. 나이는 우리가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한 번 더 확인한 것이고요. 다음은 이 조문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만나이로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출생인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개선한다. 연수로 표현하죠. 몇 개월까지는 표시를 하지 않죠. 그래서 만나이로 출생인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연수로 표시하고 근데 일세가 안 되면 그때는 개월로 표시하는 것이겠죠. 일세가 안 될 때는 월수 개월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작년 6월달에 새로 시행되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특비됐던 사건들이죠. 만나이로 통일한다. 한국식 나이도 있고 한국식 나이는 양력 나이도 있고 음력 나이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나이가 세 개 있고 그랬단 말이야. 빠른 1월생들 빠른 2월생들 이런 경우에 어떨 때는 한 살 더 먹었다가 한 살 적었다가 그랬단 말이야. 제가 딱 그랬거든. 제가 1월생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하고 동창들 하고 학교 가서 학교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은 재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 재수할 때 나이하고 경우에 따라서 막 어떨 때는 뭐야 항상 29세에서 30세 넘어갈 때 앞에 숫자가 바뀔 때는 한 3년 동안 계속 뭐 한 거야 계속 20대로 있다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30대로 바뀌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는 게 뭔 양인지 잘 모르겠지 앞에서 만 나이도 있고 엄력 나이, 띠는 또 우리가 엄력을 띠 하잖아. 그러면 띠까지 찾아 버리면 완전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뭐야 그걸 이제 통일시킨 거죠. 사실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이 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게 한국식 나이였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지금 태어나고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들 이런 나이를 주입을 시키면 결국 그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만간 만 나이가 목표로 될 것 같긴 하죠. 잘 안 됐던 게 도로명 주소보다 도로명 주소보다 도로명 주소보다 바뀐 지 한 1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바뀔 때 제일 많이 욕한 게 나이에요. 쓸데없이 이렇게 한다 하지만 어느새부터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우리 집 주소는 옛날 주소보다는 집원 주소보다는 도로명 주소보다 도로명 주소보다 더 익숙해진 것처럼 결국 이제 계속 어느새 시간 좀 소요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인데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7조 얘는 가볍게 보시되 6조하고 7조 이거는 꼭 잘 체크해서 보셔요. 실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요 관련된 문제를 꽤 많이 봤었죠. 11월부터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되었고요. 그때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는 거다. 됐고요. 자 2장 행정의 법원칙 8조부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임 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앞에 거는 했으니까 지우고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법치행정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위 법률의 유보죠. 조문에 보니까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있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법률의 원칙을 반영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답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요거는 법률 유보운치을 말하는 거죠. 근데 법률 유보운치은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치매유보설 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등등이 있으나 그건 흘러간 학설이고요. 우리 입법자는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에요. 요게 중요란 말이 있죠. 그래서 법률 유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중요상 유보설을 채택을 한 거로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안인지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상 유보설이 채택된 거로 평가할 수 있죠. 설명을 한 번 길지만 일단 조문 간단히 해 보시고 그리고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요거죠. 요거죠. 행정법. 우리가 보통 보통의 법학 일만에서는 조리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행정법에서는 요게 행정법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것은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비심평자 보죠. 비례원칙 신뢰보험칙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부단계보험전칙 이래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책에 나와있는 원칙들이죠. 비례원칙은 합리적 비례관계 공익사회의 비례관계죠. 신뢰보험칙은 그렇죠. 신뢰는 보호해져요. 공적인 개념 표명 보호가 지는 신뢰는 보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평등원칙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없는 한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할 상대적 평등을 말하죠. 자기구속의 법리는 책에 우리 책에서는 독자의 목차로 뽑아 놨지만 사실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풀을 때 봤지만 자기구속의 법리는 뭐는 없어? 행정기본법에는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한번 물어봤고요. 부당결보금지원칙이죠. 부당하게 결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됐고요. 행정기본법 여기에다가 신이죠. 신의성실원칙 신의는 아니고 성실원칙이죠. 성실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원칙이고 민법에 있는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행정부도 그대로 반영시켜 놓은 것이겠죠. 다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의 법원칙을 성문화시켜 놓기는 했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국민의 입장과 행정청 국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책에서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조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 근데 이것도 사실 비례원칙이 사실은 행정법의 1번 원칙 저는 1번 원칙이기 때문에 비례원칙을 먼저 하면 좋겠는데 센서들이 좀 부족합니다. 평동원칙을 먼저 유지할 때 제일 먼저 하죠. 근데 사실 왜 비례원칙이 행정법의 1번 원칙 중에 1번 원칙이냐. 다른 원칙을 설명할 때 비례원칙이 또 계속 활용됩니다. 비례원칙 같으면 뭐지? 신뢰보호라는 사익과 법률 적합성 공익이 서로 충돌할 때는 뭐지? 둘 다 중요하니까 이익 형량을 하죠. 그러니까 비례원칙이 반영되고 또 평동원칙도 뭐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냥 평동원칙도 너무 심한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이 반영되었죠. 그리고 자기국수의 법률도 평동원칙의 파생원칙이니까 역시 비례원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당결법원칙이 또 동자적인 원칙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행정법의 1번 원칙 중에서 뭘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비례원칙을 먼저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평동원칙을 먼저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평동원칙이 나오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도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말하죠.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결국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이 생기면 그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하고 직접 관리하는 건 각종 가산점 제도가 있겠죠. 유공자 가산점 옛날에는 폐지가 되긴 했지만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이런 것들이 차별이죠. 이유가 있는 차별인 거 아닌가 이건 이제 판례가 판단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 게 있고 십조 십조는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은 우리가 합리적 비례관계인데 세부적으로 뭐야 적필상 적필상 적합성 피로성 상상당성이 되겠죠. 그러면 적합한 수단 수단의 적정성이죠. 피로 최소한도 치매의 최소성 상당 균형 법익의 균형성 이게 되겠죠. 앞에 적필상은 행정법 교수들이 쓰는 표현이고 뒤에 있는 것은 헌법 교수들 헌법에서도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문에 반영시켜놨죠.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적합한 수단일 것이죠. 2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피로 최소한도 이게 피로성 원칙이죠. 3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 사익 침해죠. 그 행정작용에 의한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그러니까 사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크 말 참 어렵긴 했죠.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적필상 이 내용을 조금 그냥 살을 붙여 가지고 풀어놓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학자들이 말하던 세 가지 컨텐츠를 법조문에 명시로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게 적절한지 피로 최소한지에 대해서 국민 입장 국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판례가 있죠. 판례는 책에서 또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11쪽 여기 이제 신설 기존에 있는 이 조문이 없어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 뿐만 아니라 민법에 있는 권리남용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검지 원칙 이거는 행정법 관계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규정해 놓은 거죠. 1항 행정은 법령에 따른 의무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신의라 말은 빠져있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신의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2항 행정청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란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되다. 권리남용 금지라고 하고 권남남용 금지가 되겠죠. 민법에 있는 2조 1항 2항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행정기본법에 그대로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크게 특이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죠. 12조 신뢰보험칙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의 해치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라. 신뢰보험칙이 그동안 신뢰보험칙이 실정법에 반영되었다. 행정절차법 4조 국세기본법 18조 3항 이렇게 실정법상 그런데 그 조문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신뢰보험 말이 없어. 신뢰보험칙이 법에 반영된 거라고 교수들이 대부분 다 그 두 가지를 인용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12조 1항에 보면 아예 명시적으로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신뢰보험칙 신뢰보험칙이죠. 다만 우리가 주의할 건 법조문이라든지 판례원문을 볼 때 아마 초보 수험생들이 제일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앞에 밑밥이 많이 깔려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 다만 단서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문을 구성하면 우리가 정리하기도 훨씬 쉬운데 이거 딱 보니까 뭐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의 해치를 제외하고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야 신뢰는 보호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재의 해치를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 나니까 그럴 때는 신뢰가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럼 우리가 신뢰본칙이 맨 마지막 관문 기억나나 신뢰보호 선보 상인반 다섯 개의 요건을 갖췄지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다고 했지 행정청이 적법성을 실현하려고 행정의 법률적합성 공익 또는 상대방의 사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익 요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신뢰본칙은 개인만 생각하면 신뢰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지만 전체 공공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재야 되잖아.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의 해치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익과 신뢰의 보호하는 사익과 공익 제3자의 이익을 한 번 더 재는 그래서 아까 제가 비례원칙을 먼저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재야 되는 과정이 있겠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항은 뻔한 거고 2항 요게 중요하죠. 2항 2항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학설상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이제 뭐냐 어 실권의 법리죠. 실권의 법리가 이제 명문의 규정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동안의 실권의 법리는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민법에 있는 실효의 법리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행정절차법에는 안 들어갔지만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신설되었죠. 요 조문은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럼 볼까요. 근데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랍니다.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거로 믿을 만한 믿는 게 신뢰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 이거 단서로 뽑아놨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역시 이 경우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조문을 좀 이렇게 딱딱 끊어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입법자들이 별로 안 친절하죠. 약간 좀 권위적인 의식이라고 조문이 너무 쉽고 편하면 사람들이 별로 전문가들한테 변호사들한테 들어보면 쉬운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하냐 쉬운 말 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걸 변호사가 전문가 행세를 하려면 좀 쉬운 말도 어렵게 해야지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법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을 쉽게 문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 딱딱 끊어가지고 끊어가지고 원칙은 예외죠. 원칙 예외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당장 여기서 2항에서는 원칙 해놓고 예외 다만 단서죠. 위에도 뭐 하면 좋아?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여야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제 현직의 우리들은 예외한다고 요렇게 하면 조문이 훨씬 더 정리가 잘 된다. 그냥 어떤 거는 묶어 썼다가 어떤 거는 뭐 했다가 이렇게 막 끊어 썼다가 묶어 썼다가 특히 팔레오 문 보면 돌아버리지 팔레오 문은 한 열 줄인데 그게 한 문장이야. 마침별로 하나만 있어. 뭐냐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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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계속 말을 베베베베 꼬하고 제가 한참 학교 다닐 때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법률 문장론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 이거 문장을 한번 보지 뭐 그냥 읽어봤거든 야 근데 놀랍게도 이거 마침표 하나밖에 없다 하면서 뭐 결국 막 한 열 페이지 A4 용지로 한 서너 페이지 됐는데 이게 한 문장이야 그것처럼 근데 말이 막 베베 꼬여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판사들이나 법조인들이 쓸데없는 뭐예요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거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법조인 우르르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상한 권위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순화되기는 했어 많이 순화되기는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저분들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또 힘든 게 8대 원문을 읽어도 그게 헷갈리는 게 말이 막 베베 막 딱딱딱딱 끊어있지 않고 그냥 계속 질질 끌거나 국어적으로도 어법적으로도 안 맞고 이중적 삼중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문장 구조되어 있거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라기 보다 그러니까 법학자들의 안량한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곳곳에 좀 흔적이 남아있죠 서점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2항 이거는 실권의 법리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죠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것이나 안 하기로 했는데 한 경우 상황은 반대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이거는 2번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뒤늦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었죠 이거 실권의 법리 그래서 실권의 법리는 우리 판례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내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어 그런데 행정청이 면허 취소해야 되는데 안 해 계속 기간이 지나죠 3년 동안 안 해 뒤늦게 면허 취소했죠 그럼 내 입장에서 야 3년이나 지나서 나는 더 이상 면허 취소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왜 했느냐 실권의 법리에 죽은 데서 사례죠 반면 하나 비교된 거 1년 10개월이죠 이것도 내가 야 1년 10개월이나 지났었는데 이거 면허 취소 안 할 줄 알았는데 했다 이건 실권의 법리에 주장했지만 또 그거는 실권의 법리를 인정 안 했죠 3년 지나 면허 취소한 것은 실권의 법리가 인정이 돼서 위법 반면 1년 10개월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위법하지 않다 적법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에서 또 어떤 논의 그 두 가지 판례에 비교하면서 뭐라고 비교하느냐 날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주든지 이거는 판사들이 그때 그때 뭐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 조문은 또 어떤 비판을 받느냐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 이 말이니까 장기간이 도대체 얼마이어야 장기간이야 결국 이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나오지만 교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분명하게 뭐야 독일처럼 1년 2년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좋겠다는 논의는 하지만 일단 그건 이제 학자들의 평가고요 학자들의 몫이고요 일단 우리는 요 실권의 분위기가 어쨌든 조문의 명문으로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해 놓고 봐주시면 좋겠다 13조 부당결부검주원칙 이거는 부당하게 갖다 끌어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관련성이죠 실질적 관련성 물론 실질적 관련성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역시 분쟁 그리고 재판 판례 이해 되겠죠 조문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들지만 이 행정법의 일본원칙에 관련되는 무수히 많은 판례들이 있죠 그걸 잘 기억해서 보시면 일단 조문은 이 정도 읽어도 크게 무리는 없죠 됐습니다 끝까지 보고 3장으로 갑시다 14조죠 자 3장 1절 지금 아까 행정작용 나오죠 행정작용 중에 가장 대표 지워졌지만 뭐가 처분이 되겠죠 처분 처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자 14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진하게 체크죠 법적용의 기준 이 조문은 상당히 역시 기출문제에서 꽤 많이 등장하죠 14조 1항 2항 3항인데 특히 3항이 중요하죠 3항도 특히 그중에 뭐에요 단서조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일단 먼저 1항부터 보시면 봐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 있는 걸 제외하고는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그게 있는 걸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 동그라미 종결 완성 종결 이게 뭐야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법은 만들어지면 언제 앞으로 장례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 종영 소급 위법을 검지하는 거죠 소급 위법을 검지한다 왜 소급 위법을 검지한다 국민들의 신뢰보 또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소급 위법은 다시 둘로 쪼개죠 뭐하고 뭐로 쪼갭니까 진짜하고 진짜가 아닌가 진정과 부진정이죠 그럼 진정 소급 진정 소급과 부진정 소급은 어디죠 진정과 부진정이다 진정 소급은 뭐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거나 종결 완성 종결 뭐 완료 종결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이미 다 끝난 사실을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때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은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까지 계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안을 적용할 때 부진정 소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평가해 보면 이미 다 끝났는데 새삼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 크게 침해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신뢰보호라는 사익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 신뢰보호라는 사익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신뢰보호라는 사익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면 부진정 소급은 과거에서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법률관계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아직 신뢰가 확정적으로 생긴 건 아니죠 그런데 입법자가 법을 그때그때 개정해야 될 필요성 입법자의 형성권이죠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입법자의 형성권이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 때문에 허용하는 거죠 원칙을 잡았으니까 예외는 뒤집으면 되겠죠 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럼 어떤 경우 허용되느냐 원칙적 금지하는 이유가 신뢰보호라는 사익 때문이니까 그 사익이 그렇게 크게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사익보다 훨씬 큰 공익적인 목적이 클 때가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네 가지의 세부적인 것을 정해놨죠 소급 입법을 미리 예상한 경우나 세 개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이익이 별로 크지 않는 경우나 세 번째 손실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이거나 네 번째 심의 중단 공익상 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진정 소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반면 부진정 소급은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니까 구법이 적용된다 신법이 적용된다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게 제한될 수도 있죠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큰 상황이라면 부진정 소급이라도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법자가 달성하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구법에 대한 국민의 사익 이걸 제조 역시 또 여기도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 이게 사실 그 책에 나 있는 행정법의 효력파트에 보시면 소급이법 검진 책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14조 1항은 뭐예요 그게 이제 키워드가 완성 종결이죠 완성 종결이니까 뭐지 진정 소급이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거지 그거를 반영해 놓은 거죠 물론 특별한 규정 있는 걸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죠 법의 규정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정 소급이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겠지만 그건 예외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래서 진정 소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명문 규정화 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문이 없어도 이미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2항 봅시다 자 2항은 이게 또 뭐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한 곤란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계속 뭐 제외하는 게 많죠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건 처분인데 우리 책에서는 허가 파트에 있었죠 허가 뭐 있습니까 내가 허가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행정청 심사에서 허가를 하겠죠 허가를 합니다 처분을 하겠죠 허가 신청했죠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청 시하고 허가 시하고 법이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신청 시에도 되고 허가 시에도 법의 변경이 된다 문제 없죠 신청 시 기준에도 안 맞고 허가 시에는 안 맞다 그러면 뭐야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 당시 허가 요건은 A, B 두 가지 요건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됐고 A, B, C 세 가지 요건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C 요건이 추가됐단 말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시점에 A, B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신청 당시 법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건 나의 주장 반면 국가 입장에서는 중간에 법인경에서 C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할 때는 C 요건까지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국가주장 누구 주장에 맞지?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일리가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죠 이런 분쟁들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판례도 있었잖아 그 판례는 뭐야 신청시하고 허가시 법이 될 때는 언제법? 허가 당시 법에 따른다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허가시국은 누구 입장? 국가 입장을 손 들어 준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판례상 인정이 되고 있던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밝혀 놓은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허가이지만 허가도 뭐의 일종이니까? 처분의 일종이니까 똑같은 논의 되겠죠 그래서 신청시하고 허가시 법이 될 때는 허가시 법에 따르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이 신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허가를 미뤄 가지고 그 사이 법이 개정된 경우가 아닌 한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시 법에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지만 그거는 여지만 남겨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신청 후 허가시 그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처분을 미뤄서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닌 한 이라는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법에 나오는 모든 이론 학습 판례 법령이 저 구도를 제가 왜 했는지 저것 가지고 계속 활용하잖아요 원칙 예외 공익 사이 공통점 차이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14조 2항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거나 의미는 있지 그런데 기존에 있던 판례를 조문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조문이 사실 없어서도 이미 이렇게 재판 실무에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항 됐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라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한 곤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신법 적용이 되겠죠 변경 전 법이 아니라 변경된 법이 되겠죠 처분시법 다 같은 말입니다 처분 당시의 법령 변경된 기준 신법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3항 이게 중요합니다 자 3항은 일단 전반부에 있는 것은 이건 원론적인 거예요 봐봐 법령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법에 따른다 당연한 거죠 이것은 옛날 과태료 규정이 있었는데 예를 쉽게 해서 과태료 금융구역에 담배 피웠을 때 과태료를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현 시점에 국민건강증진법 금융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10만 원 통일해서 합시다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 내가 지금 금융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잖아 현 시점 행위 당시에 법에 따라서 행위 당시에 제재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 게 원칙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중요하죠 다만 법령 등 위반 행위를 한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개정이 됐죠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그러니까 조문에서 빠진다는 거지 금융구역 제도 자체가 뭐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흡연자들이 막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해가지고 세력이 많아져가지고 뭐야 금융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든지 아니면 10만 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제재 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죠 가벼워진 경우로서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쉽게 얘기하면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걸 오히려 원칙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행위 당시법이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행위 이후에 법이 그러니까 이 단서 조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문에서 빠졌거나 5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이 법은 앞으로만 적용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어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이 있게 되니까 국민들이 말한 거예요 단서 조항 봐봐라 조문에서 빠졌지 또 유리하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법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판사들 여기에 따라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조 사망 14조 사망의 단서 조항 이거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조문 이 조문은 특별히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조항이 여담이기는 하지만 이상한 나라의 드라마 이름이 우영호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죠 거기서 보니까 판례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은 잘 그런 것을 인지 못하지만 또 이제 행정법 강의라 입장에서는 중간에 맨 마지막 회에 보면 법 개정될 때 누구냐 곤모술술개가 나와가지고 행정기본법 14조 사망 단서 조항에 보면 행위 후 법이 개정돼서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소급 중한다는 14조 사망 단서 조항에 의해서 뭐입니까 처벌하면 안됩니다 그거 막 폼나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 그 봄날의 햇살 개가 반해가지고 보는 그런 장면이 그 장면이 딱 요조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허투루 보죠 이게 직업병이지 직업병이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보다가 이거 내가 입에 거품 묻고 뭐라고 바라바라바라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뭔 소리 이게 멍미하면서 아주 벙찔 얼굴을 쳐다 같이 보다가 같이 보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조항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단 조문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뭐지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걸 오히려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면 구민한테 유리한 게 해보는 거예요 행위자인 구민한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1항 2항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이미 학설과 판례 특히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었단 말이야 14조 3항의 본문 규정도 역시 이 조문이 없더라도 이미 뭐하고 있었어 이대로 재판이 되고 있었는데 재판상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 단서조항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특별히 잘 기억해서 보시라 그래서 요거 14조 1항 2항 3항 요 조항들을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고 그래서 요거 14조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서 보시고요 자 15조 처분의 효력 자 요거는 봐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 철회 기간 경과 소매 이게 실효잖아 실효 되기 전까지는 유주한 것으로 통해 요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취소 철회 실효이기 때문에 한묶음인데 보통 이건 뭐 의미로 봐 취소는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주한 것으로 통행된다 뭐였지 공식적으로 효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효력을 부인 못한다 공정력이죠 공정력이 법에 반영된 것이다 요건 어떤 의미가 있지 공정력은 현행 이 행정기본법 이전에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 간접적으로만 인정한다 이게 이제 옛날 표현이었죠 그런데 행정기본법 요 15조가 들어가면서 공정력을 명분으로 규정한 거다 물론 여전히 공정력 세 글자는 없지만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요 말이 공정력에 반영된 것이죠 근데 또 주의해 볼 건 단서 정보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죠 우리가 공정력 할 때 나오는 중요한 테마가 뭐야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인정되잖아 그래서 뭐지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 행정행위만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 아닌 나머지 행정작용은 공정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 이렇게 발견되어 있는 것이겠죠 조문은 사실 뭐 그렇게 평이한 조문이긴 하지만 요걸 아주 꼬집어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그 의미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단서조합 의미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인정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자 16조 결격사유 이거는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성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뭐 인허가죠 늘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줄여서 결격사유 제일 쉬운 건 뭐야 여러분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면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거든 임용결격사유가 했으면 공무원 임용돼도 무효란 말이야 또 우리가 운전면허도 면허가 취소가 되면 재취득을 할 때 기간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죠 음주운전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가 됐단 말이야 최장 5년 동안은 면허를 재취득 못합니다 그런 게 있거든 면허 이제 결격사유가 있거든 근데 그 개별법에 있는 결격사유를 정할 때 결격사유는 일단 법률로 정한다 법정주의죠 결격사유도 누가 정하라 결격사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해도 누가 정한다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의회 유보 사안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의회가 법률로 정할 때는 어떤 걸 지켜야 되냐 밑에 1번 2항이죠 그런데 2항에 1호 2호 3호 4호 보면 다 뭐야 행정법에 1번 원칙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골고루 섞여서 그것이 역시 기본은 비례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결격사유 정할 때는 뭐냐면 피로성이 분명한 거예요 피로성이죠 2호에 보시니까 피로 최소한만 하는 거죠 피로성 피로 최소한이 다 뭐야 비례원칙의 내용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3호 보니까 실질적 관련성 이건 뭐지 부당결부금 전칙 부당하게 갖다 끌어다 붙이면 안 된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부당결부금 전칙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균형 균형성이 되겠죠 상당결부금 거의 비례원칙이 행정법에 일본원칙이 일본원칙이 각각의 법조문의 당행인이 반영이 됐죠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죠 그래서 1항 결격사유는 법으로 정한다 그리고 2항 정할 때는 요는 기준이 다른데 대부분 다 행정법에 일본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됐고 자 오늘 쪽 17조 부관 부관도 우리가 부관은 뭐지 혹이죠 행정행위를 하면서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혹으로 붙는 거죠 조기 부 철배 다섯 가지죠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일부 배제 요 다섯 가지가 보통 부관의 종류로 이야기 되는데 1항 2항은 뭐냐 부관은 주된 작용이 뭐냐에 따라서 부치주니가 다르죠 주된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부관이 붙죠 부관이 붙는데 그럼 이 부관은 주된 작용에 붙어서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관을 우리가 행정행위 아 저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 걸 행정행위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 중에서 요거는 뭐냐 주된 작용이 뭐일 때냐 재량행위일 때냐 기속행위일 때냐 달라진 거죠 재량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 그게 1항이죠 17조 1항 행정작용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어떤 말이 없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말은 당연히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재량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2항은 재량이 없는 경우는 기속행위잖아요 그럼 재량이 없는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거는 조문은 없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이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이거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민한테 유리한 요건충적적 부관은 기속행위라도 붙일 수 있다 이건 조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학설상 논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건충적적 부관은 기속행위에도 가능하다 이것도 사실은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대칭되는 거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죠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 재량이 없는 경우는 기속행위잖아요 기속행위라는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 그냥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뭐입니까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이 가능하다 요렇게 해주면 사실 정리하기 쉬운데 역시 조문이 그렇게 좀 안 친절하죠 그래서 일단 1항 2항은 대칭되는 것이다 일단 조문 이건 조문을 좀 충실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량이 있을 때는 부관을 붙일 수 있구요 2항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붙일 수가 없다 예외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됐고 3항 3항은 3항이 또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4후부관이죠 사실 이 부관이라는 게 국민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아 효과를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관하는 거죠 그래서 부관을 4호에 4호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우리가 교수들이 4후부관이죠 4후부관은 원칙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4가지죠 8대가 법유동사죠 법,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하거나 다짐 받아주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변경 이 법유동사 4후부관은 법유동사였죠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한 경우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변경이 있거나 4가지가 4후부관을 할 수 있는 거죠 8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후부관이 8대가 기종전에 인정하고 있던 것은 행정기본법에 이걸 명문 규정으로 집어넣었죠 명문 규정을 집어넣으면 좀 더 확실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다만 약간 미묘한 책이 있는 것은 4후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기본법의 명문 규정은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야 1호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죠 2호 동의가 있는 경우죠 3호 사정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유보는 뭐야 행정청이 미리 밑박하는 건데 이거는 뭐야 못하도록 일종의 조금 제한한 의미가 있죠 아직 시험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출제하는 교수들은 이런 것도 장난칠 수 있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4후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 하면 요거 살짝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함정에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저한테 만약에 출제가 오래가 온다면 그것까지 장난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문자 4후부관은 법유동사 법동사 이렇게 딱 한 번 더 두 문자를 한 거죠 법유동사 법동사 뭐는 빠져있지 유보 부분 빠진 취지가 충분하잖아요 유보는 행정청은 일방적인 의사에서 밑박을 깔아놓는 건데 이거는 못하도록 제안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법유동사 법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되겠다 한 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객관식을 내년 출제자에 딱 봐 네 가지인데 세 가지니까 막 이죠 함정 파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 덜어두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 미리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이거 뭐지 한참 보다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설명 들으면 아 그거 그러기 딱 좋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더 강요 그래서 17조 사망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됐고요 자 그리고 17조 사항 또 나왔잖아 17조 사항은 또 뭐야 행정법의 1번 즉 조문은 곳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로 보니까 저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부가는 행정법의 1번 즉 중에서 특히 뭐가 많이 연결돼 부당결부검조원칙이 행정의 부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겠잖아 그래서 이로 보니까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되고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봐 피로 최소한 이게 다 뭐지 비례원칙 행정법의 1번 이건 이제 부가는 특히 부당결부검조원칙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되겠죠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항도 별 특이한 건 아니죠 됐고 자 18조 19조 위법 부당 취소죠 그리고 적법 처례가 되겠죠 취소하고 처례 이거 또 우리가 기본 수업 들으면 늘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 수업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처음으로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효력이 있죠 그런데 이 취소하고 처례는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또 다른 행정행위야 행정처분이 되겠죠 근데 행위가 있다 취소한다 행위가 있다 효력이 있다가 처례한다 취소나 처례는 이 행위에 의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통칭해서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폐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라는 행위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 된다 아직 보편화된 건 아니지만 폐지는 취소하고 처례를 합친 개념이거든 그런데 취소하고 처례의 차이점은 뭐냐 원인이 다르고요 효과가 달라 그래서 취소는 뭐지 여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요건을 못 갖춰서 위법하게 성립했죠 물론 부당도 포함되지만 위법으로 통일해서 해서 봅시다 위법한데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적 우리가 조금 있었던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지만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것도 법치주의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바로 잡아야 돼 그게 취소 취소하면 효력이 소멸돼요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방향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설로 올라가서 소급하여 그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취소라고 하죠 반면 처례는 여기죠 성립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적법하게 승리했죠 완전하게 유효약 그런데 뒤에 발생한 사유죠 후발적 사유 그리고 후발적 사유에서 철회라는 행위라면 효력이 소멸했는데 없어지는 방향은 앞으로 장례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게 철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 운전면허 취소되는 사유죠 A, B 여기는 조문은 없지만 시료까지 했죠 먼저 A,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 주고 면허증을 발급받았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효력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그게 발각이 됐죠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 사유는 뭐지 처음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은 면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취소죠 그럼 효력은 이 면허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전형적인 취소 A죠 B 적법하게 면허증을 발급받았어 운전하고 다니다가 후발적 사유 음주운전 속도위반 벌점 누적 교통사고 유발했죠 뒤에 발생한 사유죠 그걸 이루어 면허가 취소 철회가 되겠죠 그럼 그 면허는 그동안 효력 인증이 되다가 앞으로 장례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이 되는 게 철회죠 다만 학자들은 이 개념을 구분하지만 입법자들은 여기서는 취소하고 철회를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정문에는 취소 철회 구분하지 않고 거의 취소란 말로 통칭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맞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법정문의 취소는 취소인 취소도 있지만 철회인 취소가 있죠 구분하는 기준은 요거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효과는 소고표인가 장례인가 요걸 가져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해할 때 마음대로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털이 놓다 시키면 훨씬 더 쉬워 말로 설명을 하면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해 들을 때라는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서 확인해 보려면 이게 또 머릿속에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요 작업을 제가 많이 책에 보면 있을까요 기본결제에 있는 분들은 책 안에 트리를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요 그래서 취소하고 철회 그리고 여긴 없지만 시 실효는 뭐였습니까 철회하고 거의 갔죠 적법하게 운전면허 발급받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있는데 사망 어?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되는데 사망을 했죠 그럼 사망을 하면 운전면허는 대인이야 되믄요 대인적 면허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면 그 사람한테 주었던 운전면허는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국가가 뭐야 면허를 취소한다 쳤는데 행위 없어도 그 사람이 사망과 동시에 그 면허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실효가 되겠죠 그래서 운전면허 운전면허 나이를 속여 발급받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증 발급받아서 면허가 취소가 되는 A는 전형적인 취소 속도위반 벌점 누적 교통사고 뺑소니 이것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철회 사망했을 때 그 운전면허가 효력이 소멸된 것은 실효 이 세 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 나와있는 거죠 그것 역시 기존에 우리가 학살 판례상 논의되는 건 그대로 법의 명문으로 반영시켜놨죠 그럼 이제 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법과 소급표가 취소의 가장 핵심 키워더가 되겠죠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례를 향해 취소 이거는 의미겠죠 뭐였습니까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 두 가지가 있겠지 내가 처음부터 속임수 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청 여러분들이 관련 규정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잖아 그럼 특히 이제 어떤 거기에서 그 이야기는 당연하지 취소는 특별한 전제 없이 뭐라고 했지 소급표라고 했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 침익적이죠 위법해 세금 냈다 취소가 된다 소급표 장례요 소급해서 과세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어야 내가 낸 세금을 부당해서 돌려받을 수 있잖아 반면 수익적 처분 보조금 지급 결정이 이 잘못됐어 지급됐죠 취소되죠 소급표다 장례요 요거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잘못된 원인을 다시 둘로 나눠봐야 돼 그치 내가 잘못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차고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보조금 지급 결정을 했죠 지급됐지 그럼 내가 뭐가 생기는 거야 아까 행정법의 원칙 중에 신뢰 원칙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는 그거 정당한 거로 믿었거든 매월 보조금 지급 받고 나서 이미 생활비를 다 소비하고 없는데 갑자기 1년 뒤에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잘못됐다고 취소하고 소급해서 돌려달라니 이건 내 신뢰가 너무 크게 침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격 요건이 없다니까 내가 앞으로 지급되지 않는 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동안 지급됐던 것은 내 신뢰 보호차에서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보통의 취소는 소급표예요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차에서 장례효를 기부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앞으로 장례효 그런데 역시 요건 또 뒤에 다시 숨어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보조금은 신청을 전제로 하잖아 그런데 내가 사위 허위서류 작성해서 제출했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맞받아 쳐야 되겠지 야 네가 신뢰 보호를 주장을 하는데 내한테 귀책사유겠단 말이야 보호가치는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신뢰를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원래대로 소급표 그러니까 소급표 장례효 다시 소급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조문상으로는 뭐 말이지 원칙적으로 소급표 예외적으로 장례효까지면 사실 그 뒤에는 다시 뭐가 숨어있습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을 때는 원래대로 다시 소급표가 되겠죠 그게 18조 1항에 숨어있는 뜻이죠 그래서 18조 1항 그렇게 설명이 되고 2항, 2항은 이게 뻔한 이야기가 되겠죠 뭐였습니까 또 이익형량, 비교형량, 이익형량 다 비례원칙이 여러 종류에 다 반영되죠 취소를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취소를 당하는 개인의 사익을 재야 되겠죠 재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젤 때 뭐 안 해주도 돼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 1호 2호에 보니까 사기, 강박, 내한테 뭐가 있는 거야 귀책사유겠단 말이죠 악의 중과식 그게 역시 취소거나 철에 뭐가 또 반영되어 있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주로 뭐지 신뢰부원칙이나 비례원칙이 또 계속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밑에 1호 2호 이익형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다음 각고 언어 할 때는 거라하지 않죠 1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죠 사기, 강박이죠 그리고 2호 알았거나 중단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악이잖아 중단가시로 알지 못한 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치는 신뢰 귀책사유가 없을 거 할 때 4가지 사기, 강박, 악의 중과실이 없을 거 그게 역시 반영되어 있는 것이겠죠 사실 처음에서 이런 내용을 들으려면 상당히 좀 까다롭기는 한데 보니까 대부분 다 한 번 정도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아 이게 그렇게 그렇게 반영되어 있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하는 거죠 됐어 19조 봅시다 적법한 처분의 철회 이거는 이번에는 적법이죠 적법 그리고 장례죠 그러니까 철회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는 적법, 장례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철회 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률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 그리고 중단공 이게 다 1호, 2호, 3호도 이미 판례로 다 언급되고 있던 거죠 법령에 철회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정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중단공의상표였을 때 이게 다 철회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왕 철회할 때도 역시 똑같죠 철회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철회 당하는 개인의 사익을 또 재라고 돼 있죠 비교형량, 이익형량 곳곳에 있죠 그래서 철회할 때 철회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철회로 다시 하는 공익 그러니까 사익이라고 표현해주면 되는데 사익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 저는 사익을 상당히 왜냐하면 공익 사익하면 딱 이게 대칭이 되는데 그런데 막상 법조문이나 판례 원문에 보면 사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인색을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이니까 사익이죠 그리고 공익 공익은 곳곳에 등장하죠 또 재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18조, 19조는 취소 철회 자, 20조 이게 자동적 처분이죠 이거는 뭐 기억하면 돼? 재량행위는 안 된다 이거 단서조항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데 다만 밑줄이죠 이거 아주 중요해졌죠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거로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야? 재량이 있는 행위는 재량행위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읽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아주 중요한 조업인데 뭐 수업생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고 21조 재량행위의 기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이익을 또 봐 제일 정당하게 형량 비례원칙은 곳곳에 반영되어 있죠 범위 넘어서만 된다 뻔한 이야기 행정소송법에 27조 행정청 재량에 속하는 거라도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에 취소했다 그거 똑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21조장은 그렇게 격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22조 제재처분의 기준 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데 요건 중요한 데 시간이 됐거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제재처분의 Miyake